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수강 패턴 200, 196번 패턴 영상 강의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종전 패턴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You should have PP 구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미 상대방한테 뭔가 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이고, 니 PP 했었어야지 인마. 이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안 했었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패턴은 I, 주체를 일단 I로 잡았고요. 핵심은 shouldn't have P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shouldn't PP 자체를 negative, 부정 형태로 만든 건데요. 그러면 전달된 뉘앙스가 어떻게 전달되냐면요. 아, 내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느낌이 일단 1차적으로 전달됩니다. 그 말인식스는 뭐예요? 뭔가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다시 한번 정리. 종전의 패턴에서 shouldn't have PP는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느낌이 전달됐어요. 바까말하면 뭔가를 안 해서 후회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I shouldn't have PP. 뭐를 PP를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포인트는 그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첫 번째 해문 통해서 감을 잡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요.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늦게 자다, go to sleep late 자체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go to sleep, go to sleep late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shouldn't have PP 자체에 여기 걸려있으니까 이까지 한 덩거리로 봐주셔야겠죠. 그러면은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예요. shouldn't have gone 따로, to sleep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go to sleep, 자다니까는 잠자리에 들다, go to sleep late, 늦게 자다 자체가 여기 붙어서 PP 자리에 들어가서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가 되는 겁니다. go는 여러분 go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죠. shouldn't have to PP 자리에 그대로 안착식이 시간 하면 됩니다. 바로 저 덩거볼게요. 쉽죠? 늦게 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늦게 잔 거고 포인트는. 아, 늦게 잤지만 또, 아, 이 나와 보이 또 시간이 또 이래 됐네. 하, 이건 여러분 덩거리 안 자르고 한 번에 갈게요. 아, 늦게 자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늦게 자가지고 꼬라지 봐라. 영어로요,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늦게 잤지 또 늦게 일어났잖아. 아, 생활 패턴 진짜. 한 번 더, 나 진짜 늦게 자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영어로,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마지막,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이렇게 제가 먼저 한 번 해봤습니다.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덩어리 넘길 건데요. 발음적인 부분, 여러분 첫 번째, shouldn't have, shouldn't have, shouldn't, should not 붙은 건 shouldn't 정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shouldn't have, shouldn't have. have은 당연히 토끼빨이니까 끊어주셔야겠죠? 요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 전체를 아울러 주셔야 됩니다.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포인트는 shouldn't have, pp 자체가 한 덩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기 pp 패턴 자체, 표현 자체가 패턴이랑 같이 가줘야 됩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뒤에는 그냥 듣기인데로 발음하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 넘기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가이드만 잡겠습니다. 아, 또 늦게 일어났다. 망했어. 수업 또 못 갔네. 하, 내가 늦게 자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뱉어봅시다. 후회합니다. 시작!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한 번 더. 내가 늦게 자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한 번 더 내뱉어볼까요? 시작!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문을 한번 소화해보셨고요. 보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내뱉어보세요. 아, 형 죄송해요. 아침에 오늘 모임 못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I shouldn't have gone to sleep late. 그렇죠. 첫 번째 해문 마스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해문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강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 뭐 실제적으로 강남에 차를 끌고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운전해 본 적도 아직은 없는데. 자, bring 누구누구의 car 하면은 누구의 차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내 차를 brought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brought은 여러분 bring의 과거 문사형 때죠? 내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써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투는 뭐다? 차를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제탕 갈게요. 와, 차 막히는 거 봐라. 와, 이거 30분에 1미터도 이동을 못하는데. 아, 내 오늘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한 번 더. 우와, 차가 움직이지를 않네. 아, 지하차 탈걸.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어서 아시겠지만은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한 번에 제가 어떻게든 붙이려고 노력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의미사 한 땅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I shouldn't have, shouldn't have.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shouldn't, shouldn't,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한 번에 내뱉는 연습 계속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덕으로 가시죠. 하, 오늘 차를 갖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오늘 주말인데 말이야.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한 번 더. 아, 생각이 짧았다. 진짜. 오늘 차를 갖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그렇죠. 자막 보지 마시고요. 제 눈 보고 바로 뱉어보세요. 하, 오늘 차를 갖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요. 시작! I shouldn't have brought my car today. 그렇죠. 너무 잘 하셨습니다. 차를 갖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포인트는 You did bring your car today. 오늘 차를 가져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문이에요. I shouldn't have said that. 이렇게 뒤에 PP 자리에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다라는 동사. say의 과거분사 형태가 걸리고 있습니다. I shouldn't have said that. 그러면 딱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뭐예요? 그 말을 하지를 내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포인트인 겁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자꾸 포인트만 쓰니까 웃기다. 요점은 뭐예요? 똑같은 말. 요점은 뭐예요? 그 말을 내가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들, 어떤 에피소드가 생겼나 봅니다.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겼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이놈의 이쁘.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바로 재탄 갈게요. 내가 하여튼 뭐 대거한테 그렇게 또 또 한 대를 긁어가지고 좀 가가 좀 예민한 부분을 긁어가지고 에이, 지금 완전히 이래됐어 지금. 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I shouldn't have said that. 오늘 내가 대거에 만났는데 그 놈아가 머리가 좀 크잖아. 아는데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예민하니까 걔가 내가 또 농담지로 그 말을 했네. 머리 크다고. 하, 또 잊었네. 하, 그 말을 하지 말걸. 영어로요?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요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자, 그래도 군대에서 모자 잘 썼습니다. 네, 헬멧도 잘 썼습니다. 네, 턱군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 발음할 때 들어보셨어서 아시겠지만 I shouldn't have said that. 한떤거리로 가셔야 됩니다. 의미상 한떤거리니까 Sayed that이라고 발음하실 필요 없이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요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리부터 갈게요. 아, 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뿌렸네. 영어로요. 시작 I shouldn't have said that. 한 번 더 가이드 잡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영어로요. I shouldn't have said that. 너무 쉽죠? 보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뱉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 후회하는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그 말 하지 말걸. 영어로요. 시작 I shouldn't have said that. 요렇게 세 번째부터 잘 소화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Last but not least. 자, 이번에는 여러분 피피자리에 어떤 표현이 지금 피피로 걸리고 있나요? Drunk coffee this morning.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하! 커피를 마시다라는 느낌을 전하는 동사 drink에 지금 피피가 걸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부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커피를 마시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언제요? This evening. 초저녁에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인트는 뭐다? 초저녁에 커피를 한 사발이 했다. 커피 한 사발이 했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마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후회를 하는 겁니다. 느낌 바로 오셨죠? 제통 갈게요. 아, 카페인이 안 그래도 예민한데 초저녁 커피 마시지. 잠도 안 오고 미치겠네 이거. 아, 피곤한데. 아, 잠은 못 자고.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초저녁에. 영어로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this morning.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초저녁에.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this morning.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번.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this morning.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this morning. 이렇게 제가 먼저 한 번 해봤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I shouldn't have drunk coffee까지 꼭 한 번에 가주셔야 됩니다. 의미상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잖아요. 우리도 왜 우리말 할 때 생각해보세요. 커피를 마시지 마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끊어서 하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떤거리로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두 덩그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여러분 갈게요. 커피 마시지 마시면 잠 안아 죽겠다. 초저녁에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됐어.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I shouldn't have drunk how many is morning. 한 번 더. 내가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됐어. 초저녁에.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I shouldn't have drunk how many is morning.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막 보지 마시고요. 자한테 그냥 내뱉어보세요. 하세요 내보세요. 잠 안 온다 되거나 큰일 났다 할 거 없나? 조용히 커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I shouldn't have drunk coffee this morning. One last time. 마지막 시작! I shouldn't have drunk how many is morning. 이렇게 마지막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해보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번 패턴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Should have pp와는 다르게 Should have pp는 이 pp, 과거분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동사표현의 과거분사 형태를 쓰는 거 그거를 하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표현이 전달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포인트는 그렇게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고 후회스러워하는 그 느낌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텝 1 대화문 그리고 스텝 2 여러분들 직접 또 영작하시는 거 한 꼭지 마이 연습하셔서 여러분 것도 맹글어 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예문들 맹글어서 댓글에 남겨보세요. 서로 공유하면 참 그것도 재밌는 공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욕보셨고요. 다음 주, 아 다음 주란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